안녕하세요 이 짧은 혜님입니다 모두 모두 어서오세요 네 자 오늘 배달이 조금 늦어서 늦게 시작을 했는데 오늘 욕심을 내서 기다리고 기다려서 먼저 먹지 않고 떡볶이와 치즈스틱을 이렇게 나열해서 먹고싶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요게 뭐라고 기다리고 있었네요 오늘은 엽기 마라 떡볶이 시켰구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 분모자 추가했고 메추리알 추가하고 베이컨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후라이 통다리는 맘스터치꺼 치즈스틱 10개는 롯데리아꺼 그쵸 후식은 이따 먹어보고 여기에 치킨무와 단무지 있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우리 오래 기다렸으니까 치즈스틱 먼저 찍어서 먹어볼까요? 어머 구독! 2개 1개 3개 2개 3개 3개 2개 3개 4개 5개 4개 착한 맛입니다 언니는 점심은 뭐 드셨나요? 저는 첫끼 첫끼 하나 더 먹을게요 근데 마라 흑스에 찍어먹는 거 되게 맛있다 되게 맛있네요 저도 오늘 저녁에 엽떡 로제 먹었어요 아니 배달 업체에 오늘 하루종일 보는데 하루종일 엽떡이 떠 있더라구요 약간 추운 날에 떡볶이 땡기죠 얼마나 매운가요? 신라면 불닭 사이인가요? 아니에요 저는 착한 맛을 시켜서 좀 이 정도면 거의 안 매운 거 아니에요? 약간 턱손은 매운 정도? 언니 내일 저녁 8-30분 축구에요 일단 먹고 생각합시다 우리 아니 분무자가 이렇게 투명하게 나오나? 응? 원래 투명한거 이렇게? 후 후 후 후 후 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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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고 너무 맛있어 아 분무자가 좀 작으면 원래 좀 작으면 이렇게 투명하게 돋는다 이번에는 떡볶이 떡볶이랑 베이컨이랑 차돌이랑 같이 떡볶이 약간 매콤한게 은근하게 올라오는게 어 신라면 정도? 근데 이거 검은 것들 조심히 하셔야 됩니다 괜히 이거 씹으면 알죠? 너무 얼얼해지는거 저는 이거 요거 요거를 안 먹습니다 요거는 좀 뺏어먹는 것으로 좀 가끔 씹을 때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이게 잘 익어서 투명한건가? 음 근데 국물이 많아졌네요 소스가 많아서 음 매운건 조금 제거 음 언니 후져지마세요 치킨 뜯어봅시다 하 오래 기다렸다 우리 치킨 일단 그냥 한입 뜯어보고 일단 그냥 한입 뜯어보고 미쳤다 남은 사람 여기 치킨 치킨 따뜻해요 지금 오금기에 대여가지고 매운맛 왜 마라 로제 말고 오리지널 시켰나요? 저는 오늘 마라 로제가 나온 줄 몰랐어 나는 근데 앱닭이 먹고 싶었을 뿐이에요 오늘 신제품이 나온 줄 몰랐지 그냥 마라 로제가 있길래 새로 나왔나 보다 나중에 먹어볼게요 이번 새해 수원님 못 빌었어요 별 탈 없이 잘 지내게 해 주십시오 모두 다 마라 로제 마라 로제 마라 로제 드셔보신 분은 아까 있으셨는데 오늘 신메뉴 나온 걸 처음 드셔보셨던 거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래 걸렸구나 배달이 마라 로제 유행 지나면 드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LA입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새벽 아니에요 새벽 콤마요도 같이 나왔어요 마라 로제 마라 로제 11일이라구나 그래도 좀 됐네요 햇살이 햇살이 분들도 신메뉴 나오면 꼭 그거를 기다렸다가 딱 먹어보는 편이에요 그런 정보는 어째서도요 난 인스타 그래도 하긴 하는데 오늘 처음 들었네 팬미팅 못가고 그림만 보내시는 분들은요 근데 그거를 제가 거기 말씀드렸지만 출처를 남기지 못하고 아마 쓸 것 같아서 보드신 분들 또 계시겠죠 언니 언니 인스타에 신제품 모아서 올려주는 계정이 있어요 어머 어디서 봐요 음 몰랐네 우와 똑똑하다 응 음 흠 흠님 목포에 맛집 많은데 안 가보시나요 그거 왜 저번에 나래가 나 혼자 산다 해서 목포 그거 한 번 올리고 엄청 사람들 많이 몰렸잖아요 지금은 요즘은 괜찮아요 그거 어느정도 사과를 들면 가려고 했죠 흠 흠 작가 이름에 그림 작가 이름 닉네임 써도 되죠 네 뭐 써도 돼요 흠 그림 안 보내면 티켓팅 하면 안 되나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부탁을 드리는 게 그거예요 아마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좀 너무 지방 쪽에 계시거나 그날 시간이 안 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요번 주에 근데 저를 그려주고 싶으시다 뭔가 그래도 그래서 제가 써놓은 게 브이로그에도 나중에 꼭 한 번 올리겠다 영상을 같이 그래서 부탁드린 거지 못 오시더라도 그림 그려주실 분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니님 발음교정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잘 들려요 그래요? 롱 롱 롱 롱 롱 롱은 아니고 일반입니다 롱 롱 롱 롱은 아니고 일반입니다 롱은 좋아해요 암 헉 재료콜라 맞습니다 아이템 valor 새국 자국 잘 만들어진 은 파란색에는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그냥 룰통에서 입었던 티인데 색깔이 쨍해서 괜찮은 것 같아서 원래 나이가 들수록 쨍한 옷을 입게 돼야 그래서 사람이 활기차 보이거든요 점점 쨍한 옷을 찾게 돼요 그 이유뿐이 없습니다 저는 말할 때 호흡 조절이 잘 안되는데 스피치에 가면 고칠 수 있을까요? 우리 세훈이 같은데 거의 무호흡적으로 얘기하시던데 글쎄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네 치킨은 맘토 메뉴는 더보기란에 제가 딱 적어놨습니다 요즘 놀토에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었던 건 뭔가요? 300회 특집을 꼭 보세요 꼭 보셔야 돼요 꼭 보셔야 돼요 300회 꼭 보셔야 돼요 300회 메모 저는 안 빼고 매주 보고 있죠 화력하셨거나 이건 새집이니까 이건 새집이니까 완벽히 잘했나봐요 그래도 제가 조금 더 나오거든요 제가 조금 더 나오거든요 꼭 봐주세요 열심히 발라먹습니다 이제 팬미팅 이 일도 해봐야죠 제가 일단 큰 틀은 잡혔습니다 큰 틀은 잡히고 그리고 타임레스 같은 경우에도 내일 정도면 마무리해서 영상도 찍어야 되고 해야 돼가지고 오늘 저녁에 마무리 웬만하면 다 하고 으흠 이제 수요일 날에 우리 햇살이들이 티켓팅을 열심히 해야 돼 자리에 남는 것 아니겠죠? 아 타이밍에서 갈 때 타임 테이블이다 타임 테이블 타임 테이블도 딱딱 정해야 되고 왜냐면 저도 이런 걸 처음 해봐요 이 팬미팅은 이게 크게 처음 해봐요 좀 어설프고 가끔씩 빡칠 수도 있어요 보다가 오시는 분들 제가 준비 제가 준비한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경험치가 없다 보니까 저 그렇다고 제가 팬클럽을 어디 들어가지고 막 어디 많이 가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래도 최대한 맛 뜨는 것 없이 응? 하려고 하는 거라서 이쁘게 봐주십사 언니 CGV 직접 가야되나요? 그럼요 CGV에 사는데 언니만의 방식을 만들면 되죠 멋있다 역시 그 마인드로 사야되는게 맞는건데요 음? 팬미팅 1,2보로 나눠올려주실 수는 없으신가요? 일단은 촬영을 할거에요 우리 팬직자들이 좀 도와주기로 해가지고 와서 촬영 그니까 팬미팅하는 것도 좀 도와주시고 촬영도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잘 찍으셔도 되는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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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땀이 깨서 원래 요기랑 요기랑 코까지 빨개거든요 잠시만요 언니 투썸에서 원픽이 뭔가요? 저 그거 쿠앵크 있잖아요 쿠앵크맛 유명한거 그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거랑 우유에 말하면 어우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구요 처음에 케이크 우유에 말아먹었는데 맛있더라구 아이스박스 나도 아이스박스 수채동도 맛있긴 한데 그래도 원픽은 아이스박스 제가 트위스트잭을 젓가락으로 썼어요? 사실 먹방할 때 얘기하면서 먹으면 제가 어떤식으로 어떤 맛을 먹는지 진짜 아직 8년이 됐지만 몰라요 맛있네 내가 뼈 밑에 링크로미가 없었어 그래서 저도 이게 아무래도 큰 관을 빌려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 분들도 저를 잘 보실 수 있으니까 이제 뒤에 분들은 또 저를 또 가까이 보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다 있어요 기다려 보세요 다 그거 다 짜고 있어 제가 막 뒤로 엄청 움직이는 것도 있고 다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언니가 방송한 거 다시 보시지 않나요? 생방송을 잘 아 일하는 날이에요? 혹시 객석에 누우면 머리 위로 전달을 괜찮으시겠어요? 옮길 수 있겠어요? 이승아님 팬미팅 착안하셨다고 하셨는데 여쭤보셨나요? 네! 물어봤습니다 저건 처음 해본지라 제가 팬미팅에 가본 게 딱 한 번 이승아님 콘서트 밖에 없거든요 그걸 얼마 전에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 착안해가지고 그거 해도 되냐고 오늘 좀 물어봤죠 아이디어 내신 분도 따로 있으시고 있으셔서 두 분 다 물어봤죠 어쨌든 된다고 하셨어요 감사하게도 아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청 똑같은 질문 간만에 많이 들어오네요 우리 너구리님께서 아예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1번 통유부 추가 안 하셨습니다 다음에 꼭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일일지 몰라서요 2번 마라로제 아니고 그냥 마라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마라로제가 새로 나오는지 몰랐어요 죄송해요 3번 더 매콤하게 끓이셔서 그냥 마라로 시켰습니다 네 맞습니다 메뉴에는 있었는데 그냥 마라가 먹고싶어서 마라 시켰어요 근데 진짜 너무 이런 큰일일지 몰랐어 죄송해요 유부로 이렇게 안 한다고 큰일인지 몰랐고 마라 마라 마라로제 시킨게 끓이셔서 몰랐어 마라 마라로제 시킨게 끓이셔서 몰랐어 후라이 통다리 후라이 통다리는 맘초침이다 후라이 통다리는 맘초침이다 마라가 제물 후라이 통다리 매콤함이 있나요? 후라이 통다리 매콤함이 있나요? 지금 이거에 조금 묻혀서 그렇지 이것도 약간 후추에 그 염지한 느낌 살짝 있는 것 같아요 퍽퍽하진 않나요? 세상 부드럽죠 저는 그리고 다리살을 좋아합니다 쫄깃쫄깃함 퍽퍽하면 이제 가슴살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하죠 가슴살을 안 좋아하지만 요거는 통다리 smelling 쫄깃쫄깃하진 것 같아요 쫄깃쫄깃하다는 것 떡볶이 담백합니다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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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판미팅인가요? 팬사인인가요? 사인은 그 자리에서 제가 못해드리고 해결깔 생각도 있네요 200분 사인하다보면 다 끝나요 언니의 명랑핫도그 세트로 시켜먹었는데 배가 터질 것 같아요 명랑핫도그 안보는지 좀 됐네요 마라 떡볶이 너무 맵더라구요 혜닌이 같은 맵지인줄 알았는데 착한 맛이 있고 보통 맛이 있던데요 딱 두가지 있던데요 저는 착한 맛 보통 맛은 맵지 않을까요 지금 이것도 알싸해요 알싸한데 치킨이랑 먹고 이거랑 먹고 하니까 조금 덜 맵죠 아쉽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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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패미팅 때 뭐 하시나요? 무슨 이벤트가 있을까요? 아쉽고 싶어요 애장품이 있죠 그게 아마 제일 큰거지 않을까 생각나네요 그거를 시간을 제일 많이 잡아먹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난 거기에서 우리 햇살 애들이 욕망을 좀 보려고 찐 내 애장품을 원하는 것인가 반응을 보고 방송에 한 번도 안 나왔지만 진짜 내가 타고 다니는 비싼 것을 원하는 것인가 나는 그 바다를 보겠어 진짜 찐 애정품은 제 아빠 팬티 아닙니까? 아빠 팬티, 그것이 진짜 찐 애정 아니오? 제가 방송에서 항상 입고 나오고 그것을 원할 것인가? 맞아요, 아빠 팬티 그것을 원할 것인가? 나의 몇 번 사용하지 않은 지갑을 원할 것인가? 지켜보겠어요 거의 새것같은 지갑으로 원할 것인가? 언니의 영혼이 담긴 지갑이요 내가 지갑이 언제 영혼을 담갔어? 응? 뭘로 골라내신 건가요? 지금도 포부 터지는 딱 씹으면 화한 동그란 것들 근데 생각보다 안 화하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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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구리님께서 해님께서 예정하시는 아빠 팬티는 해님께서 가져가셔야죠 제가 그 아빠 팬티가 한 세 벌인가 네 벌 있어요 똑같은 게 맨날 안 빤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저 그거 한 세 네 벌 있어서 계속 돌아서 돌려 입는 거예요 나 빨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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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예정이면 그냥 언니 가지세요 못 쓰겠네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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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요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입으셔야 돼요 응? 응? 나 그렇게 해서 꼭 사진 찍고 싶어요 맨 마지막에 왜 단체사진 찍잖아요 제가 제 핸드폰으로 찍잖아요 이렇게 뒤로 돌아서 나 진짜 입어주세요 그래서 아마 티저스도 드릴 거고 포토카드도 드릴 거고 그리고 콜라랑 팝콘이랑 핫도그도 드릴 건데 그래요 아 맞다 그리고 우리 풀몬에서도 라면도 주신다고 하시고 아 티저스는 지금 보여드리면 안 되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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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신대 계획이 아주 짱짱하시네요 이번엔? 저 이럴 때 피 아니라니까 응? 그리고 사인지 고기 하나씩 다 넣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배부를 해야 되는지 일단 배부는 그거예요 그 핫도그랑 팝콘이랑 음료수는 거기 CGV 매점에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무조건 받으러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티켓을 무조건 실물로 뽑으셔야 된대 모바일 티켓으로는 안 되시고 거기 2위사항 보셨죠 직접 가셔가지고 그 티켓을 그 저기 뭐지 프린트 하셔가지고 그 실물 티켓으로 매점 가시면 그 매점에서 그 먹을 것들과 제 티셔츠와 뭐 뭐 포토카드 아마 그런건 같이 주실 거예요 그 세트로 해가지고 그러고 들어갈 때 아마 짜장면은 들어갈 때 하나씩 드릴 것 같기도 하고 채소 엑스라지 엑스라지를 제일 많이 했어요 엑스라지 150장 그리고 라지 50장 투엑스라지 50장 했어요 엑스라지 150장 그리고 라지 50장 걱정하지 마세요 크게 크게 잘했어 그래서 혹시나 혹시나 마르신 분들을 위해서 마르신 분들을 위해서 라지야라도 준비했습니다 별미씨트에 폰카 촬영 불가하겠죠? 어? 아니야? 다 찍혀야 할건데? 뭐 내가 가질 것도 아니고 파이브 엑스러지도 괜찮아요 내가 또 우리 부산도 가고 또 지방 쪽도 많이 다니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졸된 아기 데려가면 민폐겠죠? 근데 우리가 민폐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힘들지 않을까? 우리가 어쨌든 마이크로 중에 통장이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걱정되네 DSLR도 되나요? 아니 그 DSLR 갖고 와서 뭐 하시려는 거야? 그 글로 요즘 핸드폰 잘 나오는데요? 오랜만에 들었는데 언제 사바지였나요? 이게 참 슬픈 아이오입니다 정말 진심 몸무게가 변하지 않았어요 저번 달 저번 달 똑같이 해 하지만 얼굴살에 빠지고 있죠 뭐 모든 사람이 늙는다고 그러진 않는데 생각해보면 우리 엄마도 그랬네 어쨌든 엄마 딸이니까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얼굴살빠지면 엄마 얼굴이 나오는구나 나는 침탕인 줄 알았어 근데 얼굴살빠지니까 외탁이더라고 얼굴형이 엄마랑 똑같아요 깜짝 놀랐네 어머니 미인이시군요 어머니 침가 쪽이 미남이신데요? 격락 받으면 라인 정리되어 빠져보인대요 저 격락 아직 한번도 안 받아봤어요 너무 아픈던데요? 근데 우려 눈물이 조금씩 나왔대요 그래서 저 무서워서 아직 얼굴은 못받고 있어요 그 대신 저는 몸을 받고 있죠 격락은 아니지만 그러더니 붓기가 진짜 많이 빠져가지고 저 웬만하면 잘.. 요즘에는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덜 부어요 순한 마사지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니 잘생겼어? 화장법이 바뀌었어요 제가 이거 10분만으로 화장해서 지금 너무 대신했네요 순한 마사지가 아니라 순한 마사지 순한 마사지 순한 마사지 좀 더 맛있었어요 아직 진짜 맛있을때 착한 맛은 안 맵네요 약간 진짜 안 맵네요 이게 조금 식어서 진짜 조금 덜 매운 것 같아요 아까 그래도 처음에는 좀 화끈하거나 맛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거의 신다면 정도다 약간 요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식어서 조금 덜 해졌어요 치워가지고 아주 좋네요 언니 자 따라해보세요 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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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 서울 팬미팅 앞두고 계신데 어떠신가요? 설레신가요? 떨려요 나 처음이라니까 뭔가 그 제가 찾아가서 지방 쪽 가서 1대1 같이 했잖아요 솔직히 지금까지의 팬미팅은 뭔가 제가 진행하거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제가 뭘 하는 게 없었잖아요 그냥 인사하고 그냥 뭐 같이 사진 찍고 사인해드리고 약간 커피 한잔 사드리는 약간 요런 느낌이었는데 요번에는 2시간 동안 저를 보고 계시는 거잖아 실물로 채팅창 몇천명 계셔도 느낌이 솔직히 이렇게 없잖아요 그냥 뭔가 그 온라인상 이니까 근데 오프라인상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긴 처음이여가지고 떨려요 괜찮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잠자기 전에 꼭 생각들고 잠자기 전에 꼭 생각들고 눈에 눈에 근데 방송 할 때 말하는 거 보면 방송 없을 때도 엄청 말하고 싶어 할 거 같은데 어떻게 참나요? 안 참아요 미애도 다 얘기해요 미애가 말이 많이 없어가지고 제 말을 되게 많이 들어주는 편이에요 다 미애도 얘기해요 페이페이 미팅 때 노래 불러주시나요? 네 네 그렇게 안된다고 하셨긴 했는데 네 부를거에요 이미 넣었어 춤도 살짝 칠거에요 왜 노래요? 이런 견뎌야 돼 왜 웃어 왜 웃어 왜 웃어 왜 웃어 그래서 우리 편집자들이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회의했었거든요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언니 혹시 혹시 매니킨은 안 오신데요? 매니킨 우리 미애가 락킹을 잘해서 초대 손님 매니킨 고기만두 치킨 퇴근 중입니다. 유튜브 켠니에 반가운 라이브 하시네요. 어머머! 넷째 퇴근 하셨나요? 아, 이 껍데기! 이 껍데기의 비밀은 무엇일까? 닭다리에 몽둥이같아요. 닭다리에 몽둥이같아요. 그쪽도 감사드립니다. 아, 기름! 맘서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닭다리. 4번 드신 닭다리인가요? 네. 치킨하면, 요즘에 닭다리하면 여기 생각이 나서. 으응? 너무 되나? 닭도리탕인 줄 알았어요.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서. 왜 다 외우지 못할거라고 생각했지? 치즈 추가 안하셨네요. 마라에도 치즈 추가하는거에요? 왠지 안어울릴거 같아서 안했는데. 저는 딱 그.. 유부를 안해서 제가 오늘 크게 혼났고. 원래 유부를 많이 하시는거 같고. 유부랑.. 뭐지? 고기 많이 하시는거 같던데? 어? 아, 치즈가 어울려요? 응? 생각하지도 못한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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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이 자꾸 와서 매운거 자제중인데 너무 먹고싶어요 많이 매운거에요 착한 맛이라 많이 맵지는 않은데 위험이시면 자극적이어서 그렇게 할거같긴 한데 많이 맵지났습니다 색깔이 자극적이어도 많이 맵지났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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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졌어요? 원래 겨울에 좀 터져도 돼요 여름에는 지치고 몸이 지치고 힘드니까 입맛이 떨어질 때도 있긴 있잖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근데 겨울은 입맛이 돌 수밖에 없었어요 몸이 원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지방층을 원하는 거지 세상스럽지만 오늘도 밝은 기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걱정 없는 나라인들만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우리 푸이팅인도 그런가요? 좀 달고 아이오씨 요즘은 어떻게 운동하시나요? 요즘에는 이번 겨울에는 눈이 진짜 많이 오잖아요. 눈비가 많이 와서 밖에서 새벽에 많이 못 나간 날이 많았어요. 그럴 때는 단시간에 운동 효과를 확 보려면 계단 오르기가 짱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거가 확실히 바로 티가 나더라고요, 저는. 그거 하니까 그 다음날 진짜 붓지도 않고 땀을 어디 흘려가지고 제가 계단 오르기가 짱인 것 같아요. 그 순간, 그 짧은 시간의 운동. 1인 몇매까지 구매 가능하신가요? 근데 그걸 확인 안 했다. 1인 2매 아닐까요? 그걸 제가 잘 물어보기 전에. 그게 안 적혀 있었나? 무릎 괜찮으신가요? 오르기만 오르고 내려올 때는 당연히 엘리베이터 타야 돼요. 내려올 때 원래 무릎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등산돈 진짜 진짜 높은 데도 가고 싶긴 한데 무릎이 안 좋대요, 내려올 때야. 트름 안 했는데? 트름 했었나, 내가? 트름 했었나, 내가? 트름 했었나, 내가? 계단 몇 층 올라가시나요? 전 14층, 숨이 넘어가요. 제가 처음에 15층? 했었나? 와, 처음에는 진짜 힘든데 그게 한 꽤 빠른 속도로 늘어나던데? 처음에는 14층, 15층도 죽을 것 같았는데 그 다음날은 한 한 2층 더 올라갔던 것 같고 한 일주일 안으로는 20층까지 올라갔던 것 같던데? 그게 은근 체력이 진짜 많이 올라가요. 아, 이름 팔매? 이름 팔매까지 가능하다고? 원래 시스템이 그런 거 같아요. 팔매 그거 하시다가 치킨을 놓치면 어떡해. 오, 뭔가 씹어놨는데 알싸 하다. 알싸 하다. 싸 하다. 음. 음. 너무 무겁다. 설마, 아무 무겁다. 암! 암! 아, 님들아. 너무 저를 좁싸라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사재기 안표라니요. 난 지금 티켓 안 나올까 봐 두려워 죽겠는데. 음? 무지건데, 진짜로. 누가 보고 웃어, 웃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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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매 아닌 것 같아요. 2매 를 줄여주세요. 일단은 그럼, 내, 담자장 분한테 물어볼게요. 그거 줄일 수 있는지. 음. 일단 물어볼게요. 물어보고, 만약에. 만약에. 아니, 만약에. 만약에. 음. 중국어나라나 뭐 그런거 나오면 제가 직접 연락해서 어떻게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치킨부랑 단무지 있습니다 당근에 올려면 바로 신고할게요 유부도 많이 들어있네요 추가 안해도 근데 또 안표도 안사야 또 수요가 없으면 또 공급도 없는거기 때문에 안사시기를 응 분모자가 왜 투명한가요? 신기하네요 잘 푹 익혀서 그런거 같아요 와 맵다 이제부터 소스가 많이 묻혀져 있어서 좀 매운거 같아요 매콤한데 아유 매장 돈이 경매로 추천받나요? 아니 경매아니에요 그냥 드리는거에요 여러분 그 게임도 다 했습니다 게임 맞춰서 할거에요 아니 아니 쿨톤인가? 파라샤 찰떡이네요 아니 쿨톤이 원래 파라샤 찰떡이네요 쿨톤이 원래 파라샤 찰떡이네요 아니 쿨톤이 원래 파라샤 찰떡이네요 저는 파라샤 안올린다고 나왔었는데 어 죄송해요 언니 수건돌리기는 안하시나요? 수건돌리기? 수건돌리기는 뭐에요? 제가 알고있는 수건돌리기를 말씀하시는건가? 필링둘러 안되서 수건돌리기? 요즘 수건돌리기에 게임이 있나? 그거랑 같이 먹어야지 그건돌리기는 무닭불 피워놓고 하는거 아니에요? 수건돌리기 오오 쁘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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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놀리는거에요 왜 놀리는거지 이게? 뭐지? 아 게임 준비하셨던데 왜 수건돌리기 안하냐 나중에 할거야 나중에 1박 2일도 진행해봐야지 그런건 약간 지방으로 갔을때는 요렇게 하는거 괜찮겠다 날씨 좋은 날 너무 춥지 않을때 마피아도 하세요 저 마피아 한번도 안해봤어요 난 마피아를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 민희야 넌 마피아 해본적이 있었게 아니 우리때 원래 마피아가 있었나? 다 크고 있었어 있었어? 응? 다 크고 다 크고 있다고? 뭘 다 크고 있어? 우리 나이가 다 크고 그렇게 즐길 수 있는 꿰맛이 아니었지 아피아가 맞아 맞아 아피아가 아피아가 송병어 게임은 알아요 송병어 게임은 알아요 햇님 마피아 되면 동공지진 날 때 아 모르시는구나 저 되게 잘해요 그런거 속이는거 아니에요? 속고 속이는 게임이잖아 야 그런거 되게 잘하는데? 근데 마피아가 뭐하는 사람이야? 안다니까 언니 라이어게임은 해보셨나요? 라이어게임? 어? 덜 봤는데? 라이어게임 거짓말 아닌가? 식어도 바삭치킨 바삭치킨이라고 했어요? 되게 많네요 후추라고 해야되나? 톡톡 터지는게 검은알들이 되게 많네요 라이어게임이 풀도 있구나 라이어게임이 식어도 따뜻하다 식어도 따뜻하다 오 그거같아 뜨거우니까 빨리 드세요 김동현씨 놀토에서 몇가지 어록이 있거든요 약간 81년생들이 좀 그런가?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원래는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뜨거우니까 빨리 드세요 그런중에서 빵 터졌네 그런 어록들도 뵙겨있어요 되게 재밌는데 명언이네요 식기전 얼른 먹어야죠? 그 딸기가 먹고싶네요 어우 딸기 어제 먹었는데 어제 먹었는데요 딸기가 먹고싶네요 어우 딸기 어머, 라이어 게임은 참가자 중에 한 명만 제시어로 모르는 상황 어, 나 그거 봤어!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분들이 어디 들어가셔서 게임하는 그거였던 것 같은데? 눈치로 때려 맞추는 근데 난 그거는 못하겠더라 난 그건 감이 안 잡혀 혹시 뭐 먹을 건가 언니? 밖에 나가서 골라올게요 다 신서육이 됐었구나 신서육은 다시 안하나? 언니, 저 조카 생겼습니다 어머, 축하드립니다 돈 많이 벌어야겠어요 원래 고모나 이모들이 돈 많이 벌어야 돼 제 2의 자식을 키우는 것만이야 마라맛은 빨리 질리는 편인가요? 저는 생먹어도 괜찮은데요? 많이 안달아서 그런가? 응? 조카는 진짜 다 자식이죠 그러면은, 님들은 그런 거 있어요? 조카를 위해서 이런 거까지 해봤다 조카를 위해서 꼭 돈 아니어도 자본으로 아니어도 꼭 돈 아니어도 자본으로 아니어도 저 과거 어때? 응 요즘 돌봐대 40만원이에요? 요즘에 근거 얼마에요? 한 돈에? 응 응아 치워주기? 어우 난 그거 못해봤네 제 동생은 저희 딸 데리고 일본 여행 갔어요 둘이서만 와 대단한데? 저도 지금 조카가 다온이, 예찬이 예린이 그리고 겸이도 있고 몇 명이 있는데 우리도 미애 미애랑도 항상 그 꿈이 있었거든요 뭔가 SUV 샀던 이유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나중에 조카들이 좀 크면 애들을 데리고 여행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애들이 아직 거부를 해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거부를 하더라고 엄마 없으면 못 갈 거 같다고 엄마 없으면 못 갈 거 같다고 우리 애들의 생각과 조금 달라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거부하더라고 애들은 그럴 수 있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거부를 거부하시지 아예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되니까 조금 크면 달라질 거예요 조금 크면 사춘기 올 거 같은데 조금 크면 사춘기 올 거 같은데 그러면 이모드랑 이모드랑 안 놀러다녔 거 같은데 지금 시기를 잘 보고 있어요 지금 시기를 잘 보고 있어요 사춘기 오기 전 사춘기 오기 전 조금 수수하고 착할 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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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올케어니 대신 운동에 가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으음 너무 착하다 우리 다온이도 요번연대에 요번연대에 초등학교 들어가거든요 요번연대에 이제 입학을 해서 응 가야지 근데 운동회라든가 무슨 학예회? 학예회? 막 이런 거 이런 거 너무 소중할 거 같아요 흠 레나가 어 언니가 좋아하는 샴페인 6병 여기 판매팅에 경품 후원해 주면 돼 어머 보고 있었어 진짜 생방송을? 판매팅 공지 아 공지? 흠 흠 역시 투자다잉 흠 흠 흠 흠 애장품이 늘어났습니다 우라 우리 리나 셰프 우리 리나 셰프 그 줄 서는 식당 같이 했던 그 리나 셰프 알죠? 제가 가끔씩 그 골프도 같이 치르다니고 막 그런 친구 응 비놀 로제 응 그 친구 그 친구 가 와인빨 하거든요 와인 6병 증정해 주신다고 합니다 응 그 친구 와인 진짜 잘 알지 와인 좋은 걸 거예요 응? 샴페인 이 6병을 아 문제를 또 열심히 더 만들어야겠네 응 이왕 애장품 많이 모아서 200개 채워주세요 네? 아휴 너무 고맙다고 했을때로 놀래주신다니깐 이 얘기야 치즈 지옥 너무 고맙다고 네 다른 걸로 할까 생각도 해봤었는데 치즈를 같이 하는게 뭔가 다 같이 참여할 수 있고 뭔가 뜻깊다고 할 수 있더라구요 아쿠스님 딱 문제 출제하시는 분한테 출제하셨던 그 아이돌 내신 분한테 말했더니 음 우리끼리만 아는 애기들을 같이 많이 하고 과정중에 팬들이 또 많이 웃고 같이 한 시간들을 자부심 느끼게 하는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그래서 게임이 뭔가 질문하고 맞추는 것에 대한 약간 그런 의미를 두시는게 너무 좋더라구요 음 우리들이 함께 같이 한 시간들을 문제를 내는거잖아요 결국 뭔가 팬미팅이라는거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찐팬들이 오는거니까 거의 이게 응 팬미팅 때 멤버들 오시나요 아휴 저도 못했죠 어떻게 내 팬미팅이라고 오라고 시간을 또 내달라고 해요 그래도 바쁜지 소심해서 소음 못들어요? 음 음 전체적으로 할거야 전체적으로 그 한명도 그 누구도 빼앗지 않게 하려고 그런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있죠 어느정도 온도 있어야 되긴하지 응 치즈 맛있네 MC 하네님 소중 어떠십니까? 나 그것도 못먹어봤어 하네도 바빠요 프로그램 먹도 못 들어간다고 하던데 정말 맛있어요 되게 약엄엄엄엄엄엄 잘 먹었네 자 일단 본식은 여기까지 먹고요 후식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식은 아이스크림 먹을건데요 그전에 이 라이스버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라이스버거 쯔즈 못때려해서 같이 시켰어요 23년 땡스버거 땡스버거 묵직합니다 이게 밥이라서 역시 묵직해요 요렇게 아주 오 여기 치즈가 아주 아 치즈를 추가했었던 것 같다 아하 여기 보시면 어머 색깔은 진짜 이쁘네요 위아래 패티가 이제 비빔밥으로 돼있는거죠 비빔밥으로 돼있고 그다음에 계란후라이가 올라가지고 그리고 고기패티랑 양상추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요 음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주 묵직합니다 음 음 냄새는 완전 헌먹어야 네 냄새ня 음 음 한입 몰자마자 음 그 삼각김밥에 전주미빵 만난다 음 음 음 음 음 이게 진짜 한 끼 이게 진짜 한키로 완전 가능이겠다. 밥이 많이 들어있어요. 꽤 두꺼워요. 그래서 이거 점심이나 아침이나 이렇게 든든하게 드실 수 있겠는데요? 비싼 삼각김밥인가요? 삼각김밥 맛에 안에 고기 패티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라이스버거의 찐맛인데요. 요즘 라이스버거가 제가 진짜 좋아했던 버거인데요. 그렇게 먹어졌나 몰라. 봉고스 밥버거 느낌인가요? 느낌이 좀 다른데요? 봉고스 밥버거가... 음... 진짜 국은 진짜 밥에 뭐 들어있는 느낌인데 이건 진짜 뭔가... 전주 비빔밥 맛 나는 햄버거 같아요. 이상하네. 봉고스 밥버거랑 언니 느낌이 달라. 언니 그리고 있는데 좀 심하네요. 괜찮아요. 봉고스 밥버거랑 언니가... 조사서 볶으면 맛있을까요? 굳이... 굳이 이게... 조사서 볶고시려면 도대체 이거 왜 사드시나 봐. 근데 이렇게 먹어야 맛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양상추가 있잖아, 양상치. 그래서 같이 볶으면 이게... 씹는 맛이, 아삭한 맛이 사라질 것 같은데요? 음?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그 맛이 사라질 것 같아요. 여기 이 느낌이 맛이 사라질 것 같아요. 조사서... 컵라멘에 말아먹어도 되나요? 그냥 먹으면 안 돼요? 왜 자꾸 저 쓰려고 그래. 그만 먹으면 안 돼? 그냥 먹으면 안 돼? 그만 먹으면 안 되는 녀석. 그냥 먹고 싶어? 그냥 이렇게 먹으면 안 돼요? 밥이 약간 떡같아서 좋아요. 피사 치워봐요? 응. 이거 좀 노그라고 입으로 꺼내 놓은 거야. 너무 떡떡해서. 전 좀 짰어요. 그런가? 이게 저는 지금... 엽기 마라더퍼를 먹은 이후로는... 오, 생각보다 싱거... 오, 생각보다 아침에 먹어도 괜찮겠다. 그 생각으로 졌어요. 이게... 계란이 들어있어서... 계란 특유의 그 느낌 있잖아요. 밥이랑 딱 섞이면 되게 좀... 약간 녹진해지면서 부드러워지죠? 느낌. 부드러워지는 느낌. 그래서 저는... 어? 약간... 고추장 넣은 볶음밥에 딱... 계란 얹어서 고기랑 같이 먹는 느낌인데, 채소랑. 응? 조긋한 마셔나. 혀가 마비대비. 그거를 못 느끼심. 맞아. 그쵸. 자극의 끝판왕을 먹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여기 소스가 많이 느껴지진 않는데 오히려 치즈랑 계란 넣는 것이 되게 많이 느껴집니다. 언니 브이로그 재미있어요. 앞으로 조금 밀까요? 이번 브이로그에 많은 장면이 들어가질 않아서 달걀맛이 고소해서 좋았어요. 약간 반숙을 해주셨어요. 계란을 약간 반숙해서 중간에 방금 노린자 부분을 같이 먹었거든요. 계란 만약에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해서 먹었을 것 같아요. 써니사이드 업! 마요네즈에 뿌려먹었던 것 같아요. 약간 진짜 느끼해질 수도. 소스가 여기 마요네즈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았겠다. 편집자님들과 회의하실 때 원래 그렇게 많이 펼쳐놓고 드시나요? 사실 그 전에 밥 먹고 온 건데 그 친구들하고 밥을 되게 오랜만에 먹어서 그때 거기 있죠? 거기에 저기요? 서울... 와 이거 항상 이름 헷갈리는데 서울... 이 큰 탕인지 큰 이 탕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거기 있잖아요? 마포? 거기서 밥 다 먹고 많이 먹고 있는 거 하나 그쵸? 부드러운 분위기를 위해서 그죠? 음료수 기본 2개씩 시키고 케이크 거기죠? 제가 예전에 상암동에서 사먹었던 그 크레이프 케이크가 있지? 카페 이름이 뭐더라? 기억이 안 나왔나? 그 케이크 먹고 싶더라고요. 거기 가서 먹었죠. 서울 큰 입탕이구나? 오케이 그쵸? 브이로그에서 언니가 회의하자고 했을 때 편의자분들이 제발요 하는 거 보게요. 그랬어? 난 못봤네? 회의하자 했는데 편의자들이 제발요 그랬어? 그거 안 잘랐구나? 위장이 안 잘랐구나? 나 그거 켜지 못했네? 응? 아니 원래 회의하자고 만난 거긴 한 거거든요. 아니 저 피드백 다 했는데 보고 그걸 캐치 못했나 봐. 이제 식당에 와서 밥을 먹어야지. 무슨 회의를 해요. 밥 먹고 회의하는 거지. 근데 밥을 두 시간을 먹고 있으니까 언니 도대체 회의는 언제 하는 건가요? 일단 밥 먹자. 밥 먹을 때 회의하는 거 아니야. 일단 밥 먹자. 밥 먹고 이제 카페 가서 회의하자. 그리고 카페도 케이크 맛집으로 갔잖아요. 케이크 맛은 봐야지 또 고소하고 엄마가 너무 맛있다. 좀 더 맛있게 이거에요. 또 먹어야 또 머리가 돌아가니까. 아흑 맞아요, 또 먹어야 또 머리가 돌아가니까. 음 당이 좀 충전이 되어야 또 돌아가니까. 음 소화력이 나쁘면 일 못하나여서 그 아이들도 많이 약해졌어요. 옛날에 그런 아이들이 아니었는데요. 우리 편집자들이 편집자를 뽑습니다 해서 뽑은 게 아니라 진짜 저 초반에 한 명은 저 초반에 그 뭐죠? 번개했을 때 처음 나섰던 친구 한 명. 그리고 이덕이는 제 초반 매니저였어요. 잡혀지는 매니저. 그래서 저 먹방 초반에는 진짜 엄청 자주 만나서 밥 5차까지 가고 그랬어요. 그 아이들이 5차까지 가고 그랬어요. 24살때요. 지금은 1차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 세상에. 너무 약해졌어. 나도 약해졌지만 너무 약해졌어. 밤새 예전에 밤새 놀더니. 아주 밥이 쫄딱쫄딱 맛있네요. 조금 식어서 아주 쫄딱쫄딱 맛있네요. 오차하면 새벽까지 드시나요? 그때 한 12시 정도에 만나서. 12시 조금 지나서 해야 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저녁도 항상 먹어야 합니다. 그게 Pumpkinhead. 조금씩œuv하는 것 같아요. 엄마, 잠깐만. 자막한 leve이터 말이에요. 그런데 왜 Chiefsdl에 왜 후시리 라이스에 의해 제거해ures. 후식을 밥으로 먹을 수 있죠? 우와, 되게 많이 뭔가 들어있다 피스타치오 앤 크림 아이스크림 지금 적당히 녹은 것 같아요 스피지션쌤 오셨어요? 쌤 오셨어요? 쌤 못 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얼굴 까먹었어요 응? 피스타치오 앤 크림 아이스크림 피스타치오 앤 크림 아이스크림 와, 맛있다 고소하다 피스타치오 앤 크림 아이스크림 한입 먹었는데 피스타치오 엄청 맛있어 우와 우와 오늘 발음으로 칭찬받아주셨는데요 네, 선생님 저 오늘 발음 괜찮다고 어떤 분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좀 있으면 안 좋아질 거예요 입이 얼 거거든요 서전 라인 아 서전 라인 Freund points 아 서전 라인이 어디 있어요? 아소정이요? 아소정이요? 갈비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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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갈비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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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은 아닐거에요 갈빡 간장 갈빡 이름을 기억 못해서 그런거에요 고위 아니에요 고위 아니에요 나 기억났어 그 저기 저기 그때 김진호씨랑 그때 저기 줄섰던거에요 그냥 맛있어 그냥 맛있어 고위가 아소종이구나 왜 아소종이죠? 아주 소중한 정 이름이 마카다미아 보다 피스타치오가 더 맛있죠? 아니요 저는 마카다미아 냉면먹고 냉면먹고 그러던데요 정말 맛있어 어제 한인마트 갔는데 풀무원 로스팅 짜장면을 샀어요 캐나다에서 들어옵니다 흠 저는 작가님이 그저께인가 작가님이 사러 갔었는데 없다고 홍먹고 제가 뭐지 홍플러스에 먹고 있었는데 아소종이 내가 내 자신을 비웃는다는 뜻이래요 내가 내 자신을 비웃는다? 비웃는다고요? 왜 비웃지? 아 여기 피스타치옥 이 중간중간 약간 이 색깔 딱 보이시나요? 맛 나는게 딱 보이네요 음 있네 물음표 살인마? 왜 그러지? 왜 내 자신을 비웃지? 캐나다에서 팬미팅 오시나요? 네? 하하 언니 팬미팅 고1도 가도 되는걸까요? 음 음 음 음 18세는 아니니까요 18세 안걸어놓을건데 나름 건전하게 할겁니다 하하 하하 건전하게 할거에요 음 하하 청불 팬미팅 할거면 그거 이제 기사난다니까 안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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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창과는 다른 건전함 채팅창 옆에 초반에 띄워놨었잖아요 요즘에 안 띄워놓는게 얼마나 그게 신의 한수인지 몰라 하하 하하 정말 논란이 나도 크게 났을거에요 응 하하 마트매드에 해님이 떨고 계시길래 얼른 집으로 모셔왔어요 네 알았어요 어디에 내놔 부끄러워 진짜 하하 물론 뭐 내가 지는건 아니지만 하하 하하 그래도 우리 햇살이 욕 안먹게 해야죠 하하 하하 팬미팅 타이도 좋더라구요 사실 그게 그 그 이덕이가 낸거거든요 편의자가 햇살이 좋은 날 근데 혹시나 음 혹시나 다른게 있는지 제가 저번에 목요일날인가 수요일날 방송때 물어봤잖아요 안나오더라구 별로 관심이 없는거 같더라구 하하 그래서 야 너가 그냥 햇살이 좋은 날 하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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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좋은게 나왔다라고 했더니 그 때 무슨얘기 하는 중이었어서 그런가 지어달라고 했는데 몇개 나오더니 그 다음에 얘기를 안하시더라구 하하 그나마 너구리님 뭐 팬미팅 이렇게 나오고 응 햇살이 가득한 날 뭐라고 그랬는데 내가 또 내가 방금 내가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 미치겠네 햇살이 가득한 날 응 내리쬐 내리쬐는 날 뭐 이랬나 좋은날 나도 햇살이 가득하다 햇살이들이 오잖아요 햇살이 다 모이니까 ¡가득한 날! 그런 뜻이었는데 좋은 날이라고 그랬어 미치겠다 진짜 또 뜻이 되게 좋지 않아요? 햇살 햇살의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우리 햇살이 될 수도 있고 발음이 시작됐다 입이 좀 얼었어요 지금 햇살이 내릴 수 있는데 햇살이 가득하네요 은근히 되게 다네요 당일까지 계속 새로운 제목이 생길 듯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아이스크림 더 먹고 싶은데 입이 올라가서 언니 용산 아이파크에서 노래랑 춤만 하지 마세요 둘 다 할 거예요 하나선 없어 더 시간하게 하겐자즈 GS에서 1 플러스 1 했었어요 이거 1 플러스 1 할 때 완전히 쟁여놔야 되는 건데 언니의 공주 옷도 입으시나요? 공주 옷은 무슨 공주 옷이지? 둘 다 골랐는데 저거 너무 진지하잖아 저거 문장 퀵퀵퀵퀵퀵 하나도 없어 템템이니께서 둘 다 둘 다 곤란한데 그 다음에 저거 마침표 하나야 저거 진심이잖아 저거 너무 진심 아니에요? 하나 한 번 해주시겠어요? 난 도대체 알 수가 없어 다른 팬미팅인데 하나일 때도 물어봤어 난 팬미팅 뭐 했니? 뭐 물어봤는데 팬이 이렇게 뭐 하지 말라는데 애는 처음 봤어 아니 내가 노래를 춤 하겠다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말려있는 팬들을 처음 봤어 이런 팬미팅이 어디였어? 다 언니를 위한 마음입니다 우와 팔 되게 길어요 그래 왜 길어 팔 183이야 짐파리문지에요 응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그래도 언니가 생각하는거 우리밖에 없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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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팔이 길어서 클라이밍 잘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하루하루 잘 해볼게요 햇살이 지대했나요? 갑자기 그거 생각난다 어머니께서 생신이셔서 집에 가서 떡 케이크를 자르면서 제가 떡 케이크를 사갔어요 떡 케이크가 꽃이 진짜 화려하게 있잖아요 근데 모르겠네요 그거가 자를때 예찬이잖아요 조카 예찬이는 꽃도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이러고 미 어머님도 꽃을 자르기에 너무 미안하다 꽃자리가 너무 미안하다 이러는거에요 나도 모르게 입으로 튀어나와서 여기 뭐야 F집단이네 나도 모르게 축하합니다 그런 사이인데 꽃이 너무 슬퍼 자르기엔 아까워 너무 미안하네 뭐야 F집단이네 나도 모르게 F집단이네 빵 터졌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래서 이 집안에서 미에는 극티로 나왔을까 F집단이네 티뿌리기 너무 귀여워 그때 맨 입이 그냥 먹어 언니랑 살다보니 변했나요? 무슨 소리가 세요 제가 미에보다 내 풀라니까요 맨 입이 다 가지고 가시네 왜 저나 케이크는 생명이 없단다 나 갑자기 그 짤이 생각났잖아 뭐 꽃도 너무 생명이라고 짤이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나 저 크리스마스 때 케이크 곰돌이 머리 머리 그냥 댕강 잘라먹고 그랬잖아요 그 영상을 보시면 되게 충격받아지겠는데? 이렇게 약을 충격받아지겠는데? 그 생각 들더라고요 케이크 충격이었어요 케이크 잔인했어요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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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곰돌이 죽이신거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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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돌이 사는 맛까지 나온다 또.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혀가 돌아가질 않네요. 녹화 여기까지. 내일 또 맛있는 걸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